Q. 스프링! 어... 어우 다행이다.. 어? 뭐야? 여기까지 까칠하게? 어? 어? 뭐야? 아 뭐야? 어? 아이언 테이크다! 빨리! 뭔가! 야! 야! 빨리! 뛰어! 들어가! 이쪽이다! 이쪽이다 나쁜 놈아! 잘 따라와! 에이! 깨! 예! 깨! 어! 화장실로! 어! 어! 아! 아! 변기 속으로! 어! 어! 이거 너무 대놓고 들어왔는데? 어! 오오! 오오! 오우! 오우! 저... 저 랜턴도 저거! 오! 오우! 오, 대박이다. 오! 오! 진짜! 미끼로 던지고 올려다가 실수로! 내가 숨겨준 꼴이 됐네.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지. 꽤 귀여운 아이였어. 내 청담동 호루라기인 내가 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중에 춤을 춰줘야지. 어? 남자 화장실은 거울이 한 개뿐이구만. 볼수록 잘생겼어. 야, 이 정도면 충분히 2PM에도 들어갈 수 있을 짐승남인데. 나가볼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진행하면 됩니까? 이제. 프로듀서 101에 들어가야 할 메모라고요? 1층 화장실 여자마자 화장실 본관 2로 가라고? 네. 여긴 아니고? 교무실에서 절대로 열쇠 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교무실에서 열쇠 얻지 마세요. 오케이. 1교무실에서 열쇠 얻지 말아요. 아, 어려움부터 나온대. 아, 노말은 안 나온대.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본관 2로 가야 되나요? 사진 플레이 아, 목에 패러 본관 2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고마워요. 아, 삼겹살이 땡기냐? 삼겹살 바삭 구워서 밥이랑 먹고싶다. 그 쌈장 해가지고 상추쌈도 있으면 좋고 아까 먹었지요. 교장실 CCTV 보러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리로 가야지 교장실인 것 같아. 미나리랑 먹었다고? 미나리 맛있는데. 자, 목에 패. 본관 2로 이동. 이제 교장실로 가서 CCTV를 보면 되는군요. 달리면 라이트가 꺼집니다. 아, 지금 두시네. 자,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요. 자, 이런 템들은 다 먹지 맙시다. 템들 먹지 마. 이제 템 쓰지 마. 30초 미끄 들います. 1초 전쟁에서 10초auen 다음 산책에서 전 hear 왔더니 유명한 소련장. 개정실차. 있ración 리 소련장. 시帶지 виде 여yondке 들리 지고 수륙ee 아, 2층에 아, 2층에 맞아 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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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랜덤인가? 랜덤 아닐 것 같은데 아, 2층에 맞아 칠판 아, 이거 너무 최악이야 저거 아, 음악 좀 좀 음악 좀 좀 아우 아, 음악 진짜 음악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아 2층으로 아, 성화가 불 속에 갇혔을 때 아, 그렇구나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어? 토의 폐? 그러면 이 그림 조각도 얻지 말아요? 얘로 이제 더 이상 아이템 얻지 말아요? 얘로 템 얻으면 안 되나? 어, 열쇠가 없는데 아, 냉장고 있는 방에서 분실물 키 양호실에서 학생 분실 키를 얻어야 돼요 아 무광청심 이거 먹지 말고 내둡시다 내둡, 내둡시다 열쇠가 없나요 열쇠 찾아야 되는데 열쇠 찾아야 되는데 열쇠 찾아야 되는데 아, 1층 숙직실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움말씀 이것은 챙겨야죠. 이것은 챙깁니다. 이것은 안 챙기면 안 되지. 양호실은 어떻게 올지? 딱 분실물실로 먼저 가야되나? 동전에... 아니, 동전은 이따가 다른 캐릭터로 먹을 거예요. 이 캐릭터는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아, 담요를 챙기라고? 마 obliged 마이탈 진출 마이탈 마이탈 도움말씀 이거 안되냐 이거 학생부실 열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됐지, 됐지, 됐지 열쇠만 열쇠만 종이약도 예로 먹지 말까? 어, 됐어 종이약 먹어 아, 창가에 반짝거리는 거 있는데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지민이로 바꾼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학생부실로 가볼까요? 어, 어디서 이렇게 자꾸 눈에 문을 막 흔들흔들 거리냐 됐다, 학생부실 여기에 아하, 1 1 1 왜냐면 왼쪽 거에서 이거 이걸 빼면 이게 남죠 그럼 나머지가 나머지 거 이거 위에 1 1 맞죠? 1, 8 4 2, 8, 4, 1 아, 2, 8 어, 어 아, 그러네 2, 8, 4, 1 아, 이거 불자가 아니 불자지 어어 2, 8, 4, 1 2, 8, 4, 1 그렇죠 2, 8, 4, 1 좋아요 다른 거 먹지 말고 사인편도 먹지 말고 사인편도 먹지 말고 나중에 세이브 해야 되니까 2, 8, 4, 1 좋아요 여러분, 아주 똑똑해서 좋겠네요, 아주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엘리트 분들이라서 저런 것도 잘 알고 네 일단 스트리머가 또 유튜버가 또 저거 한자 좀 못 읽었다고 또 저거 비웃고 막 이런 거 좋습니다 항상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인성이, 인성을 많이 배워야지 인성이 인성이 훌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한 거 같아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자 뭐, 2, 8, 4, 1 좋습니다 아, 안 삐쳤어 안 삐쳤어 어, 어 됐다, 오케이 들어가자 오케이 그래서 CCTV를 세 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여기 그렇지, 됐다 기도 테이프 챙겨요 어, 열렸다 오케이 CCTV 어, 아이언 테이커가 여기까지 왔다 어, 아이언 테이커가 여기까지 왔다 네, 세모제시스리도 볼게요 위에다 뭐 숨기죠 어, 등에 뭐 겨담난 거야? 뭐야? 등에 땀이 났는데, 저 사람? 저 등에, 등에 땀이 이렇게 해가지고 번졌는데 어, 이쪽으로 오는 건가?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저걸 봤어? 어, 어, 저걸 봤어? 오오 아, Tribal Cabinet 저항 preset 뭐가 아, 안 돼 꼭다 피 Оно 공 이제 점심으로难 르침 아, 좀 마이너스 해손. 어. 아, 생물실? 짐 빨리 가야 돼요? 4층이네. 바로 가요? 바로 4층으로 가? 1층으로 가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아, 아파! 에라 모르겠다! 아, 아파! 아, 나 회복력도 없는데 지금. 미치겠네, 아. 아우씨. 문 닫아. 아, 다쳐. 아, 다쳐. 아, 다쳐. 다쳐. 잡뇨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zzZой 어? 아... 아, 뿜올! 지... 지... 젖은 이불 같은 게 필요해. 아 지민아! 아우! 안 돼! 뭔 짓을 한 거야! 여기서 뭘 했길래 폭발이 일어났어! 지금 경비 안 나오겠죠? 아, 두유! 두유 좋아. 두유 좋아. 딱 좋아. 지금 필요했어. 아, 아, 두유 이거 먹지 말걸. 아, 쟤 진짜 하나 있었네. 두유. 단순 담요, 단순 담요. 담요 있는데, 물에 적시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과학실에 가야 되나? 아, 담배 피다가 지금 불 붙었다고? 아. 아, 담배 피다가 지금 불 붙었다고? 아. 아, 담배 피... 지민이 담배 폈니? 괜찮아, 필수 있지. 필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물, 물에 적셔야 되는데, 물에. 물에 어디 가서 적시지? 아, 3층 과학실. 지민이 흡연자였니? 어... 괜찮아. 흡연자면 어떠니? 남녀가 어딨어. 담배 피는데.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하지만 담배는 몸에 나빠. 어, 이거 과학실 문 못 여는데 이거? 과학실 열쇠. 2층 교무실 가서 열쇠 해야 돼요? 아, 교무실에서 열쇠. 2층 교무실. 아, 맞다, 맞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1층 교무실인가? 2층 교무실인가? 1층 교무실. 오케이, 그 옆에 방에 들어가서 과학실 열쇠 얻어가야 돼. 맞아, 이 옆방. 이 옆방이 어디 있는데? 어, 여기가 아닌가? 이 위층인가? 2층인가? 어, 여기 아닌가? Q급 중 하나 중 하나으로 훈련이 켜지는 중. 아, 2층이야. 벌써 죽었겠네. 아니야, 9분남았어. 8분 남았어. 일교 모시에서 열쇠 얻고 아 ration에 하나 더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면. 공중 하나. 스타러스 미션. 뭐 sorts OF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1교무실에서 제 2교무실 열쇠를 얻어야 되는구나 아, 맞아 1교무실에서 2교무실 열쇠를 얻어야 돼 아, 여러 개를 해야 되네 지금 많이 끊겨요? 아, 버퍼나요? 죄송합니다 열쇠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열쇠 어딨지? 열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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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지 그렇지, 제 2교무실 열쇠 그렇지, 고고고 다음, 다음은 2교무실 룩! 고고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민이 루트 아, 배고파 과학실 열쇠는 이 안에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과학실 열쇠 있거든요? 과학실 열쇠, 좋아요 서경과 이번엔 3층 가서 과학실 가서 물에 적셔야겠지? 프롬에는 2교무실에서 불을 내낸 거야 아, 내가 빠르게 뛸 때 버퍼 걸리는 쿵 어 물에 젖어 물에 젖어 물에 젖어 물에 젖어 물에 젖어 10분이면 충분해 지금 여기서 치킨을 시켜도 올 시간이야 지민아 지민이 지민이 괜찮니? 지민아 지금 내가 할게 물에 젖은 담요 물에 젖은 담요 물 젖담 꼬맹아 이제 친절하게 해요 친절하게 바보 그러길래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했어야지 이곳은 나무로 다 돼 있어서 위험하단 말이야 어, 괜찮니? 어, 왜 그래 좋은 냄새가 나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안 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라도 있니? 괜찮아요 없어요 그래? 야 존댓말 아 그리고 존댓말 뭐 해야 한대? 고마워요 구해줘서 어? 어? 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볼게요 야 이 꼴을 당하고도 또 여기서 쉬고 싶니? 나랑 같이 다니던지 해야지 자 이거 뭘로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친절한 거예요 이게? 어허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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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골라야 돼? 이게 어떤 게 친절한 거야 이게 어떤 게 친절한 건지 모르겠네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네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문은 다 잠겼어 알아요 전 소영은 일 찾아볼게요 선배는 아 선배라 불러도 되죠? 안 돼 센파이라 불러 어쨌든 뭐 뭐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친절한 거야 둘 다 친절한데? 네 오른쪽 이것도 오른쪽이에요? 아 이것도 오른쪽? 그럼 뭐 나야 좋지 그렇게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요 어? 너 깐죽거리는 거 되게 귀엽다 너 애가 매력 있네 그럼 선배는 신관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주시고요 아 혹시 소영 언니를 먼저 만나더라도 제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어 그럼 소영 언니까지 절 사고나 치는 어린애 취급할 테니까 벌써 하나 쳤지 크게 생무실을 홀딱 태워버렸잖아 내일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들한테 말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그럼 아니요 난 쿨가이니까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선배 어 어 뭐지? 어 캐릭터 전환 지금부터 지민이 시점으로 이 얘기를 진행합니다 히민플레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어 열쇠 두유 쪽지까지 어 어 어 루미놀 용해? 어 루미놀 소영이를 따라 나선 지민 그녀는 어떤 사정에 있는 것일까 훌륭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